하이 제로 FHQ입니까? 하이 제로 FHQ 여기 DS1MFC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부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간의 모빌이구요. 저 역시 신원호 5 9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이 제로 FHQ 여기는 DS1 마이크 플로리다 차리모빌입니다. DS1 MFC 여기는 6K 마케트입니다. HR0 FHQ입니다. 국장님 신호가 신호는 계속 들어오는데요. 국장님 말씀이 자꾸 끊기십니다. 한번 장비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DS1 MFC 여기는 HL0 FHQ 호텔리마 제로 폭소 포텔 쾌백입니다. 신호가 신호가 끊긴다고 해서 암테나를 바꿨어요. 지금은 어때요? 안쪽에서 안들어 봐. 사이코나 DS1 MFC 여기는 HL0 FHQ 사령관 제로 폭소 포텔 쾌 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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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곳에서 전환 라이플 집에서 멀리하셔서 길게 말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S1 MFC 여기는 HL0 FHQ 예예, HHRFHQDS1 MFC구요. 예예, 공개운영 중이신 것 같은데, 아까 다른 분한테 공개운영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서울본부인가요? 거기 공개운영, 아까 380원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 예, 오늘 반가웠구요. 아무튼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마추어 하면서 살다 살다, 중계기에서 공개운영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TS1 MFC 여기는 HL0, FHQ, 아무래도 이동운영을 할 때 중계기를 아예 안쓰거나 그냥 켜덕기만 해서, 두께기를 이용해서 이동운영을 하듯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성과 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개인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콜은 6K2 줄리엣 2α 6K2 JZA입니다. 제 개인콜으로 교신 한 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GS1 MFC 여기는 HL0 FHQ 73 예예 6K2 줄에 줄 알파 메모했습니다. 예예 그리고 사람이 여기 많아서 그런다고 하면 여기서 그냥 안내면 또 이렇게 한 번 하고 틀면 딱 콜 주파수 가서 공개 운영 콜링 하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따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죠.